아침 일찍 어시장을 찾았는데 푸른 바다가 여행 내내 펼쳐지는 곳이라 꼭 한 번은 구경하고 싶었다. 시장이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꽤 다양한 생선들이 진열되어 있다. 우리네 시장 풍경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덤을 잊지 않는 넉넉함도 닮았다. 30. 이름? 오징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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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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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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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장어. 문어. 문어. 조금 친해졌다 싶었는지 우리 가이드에게 문어로 장난을 친다. 덕분에 시장한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